방쿠스톤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지난 시간에 이어서 S1입니다. 가우나 씨도 닮았고요. 진짜 가우나 씨 같아요. 면도기도 닮았고요. 그리고 러시아 인형 뭐죠? 마트리오시카 계속 뽑는 거 그렇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생겼어요. 자 이게 액티브 무빙 코일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마이크를 크게 다이나믹과 컨덴서 리본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그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은 새로운 그런 영역이라고 해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트랜스 듀서 타입에서 아예 새로운 그냥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변환기 유형 움직이는 코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원문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어 있죠. 트랜스 듀서가 무빙 코일입니다. 보통 이제 이쪽에 뭐 컨덴서다 다이나믹이다 리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초에 아예 다른 건데 이거는 저희가 뭐 그 정보를 봐도 그냥 뭐 이런 사운드가 난다 뭐 이런 설명은 나와 있는데 기술이 뭐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이런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액티브 무빙 코일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48V의 그런 전압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 있으면 코일이 어떻게 움직이는데 그게 뭐 어떤 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움직이는지는 저희가 나중에 또 공부가 충분히 되면은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트랜스 듀서 타입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친구를 했었는데 오리진 얘는 30만원대 초반의 가격대를 갖고 있었고 245는 전혀 다른 기조의 사운드를 보여줬습니다. 약간 미들과 미들하이 쪽이 좀 땡땡하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었고 얘는 그거보다 가격이 더 쌉니다. 얘는 어 이게 한국의 판매가가 아마 한 20만원대 중반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24에서 25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 여기 엘러먼트 번들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 마크가 에스톤 마크가 크게 찍혀있는 이런 팝필터도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에스톤 마이크로폰 지난 시간에 저희가 2.14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도 역시 얘네 둘 끼리는 딱히 비교하지 않을게요. 그냥 2.14하고만 다이렉트로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마이크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있고요. 여기는 그 33인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마이크를 테스트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있고요. 자 이제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은 여러가지 리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엘러먼트 리뷰 보시면은 사운드 사운드 리뷰 4dB 이하의 노이즈는 정말 인상 깊었다. 아마 당신이 구할 수 있는 스튜디오 마이크 중에서는 가장 조용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뮤즈테크 매거진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게임 체인저다. 엘러먼트가 이게 자이언트 킬러래요. 새로운 새 10년 2021년부터 새로운 10년도를 맞이하는 자이언트 킬러다.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양한 이런 리뷰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테크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무빙 코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디렉션 폴라 패턴은 카디오이드 이거는 지금 여기서 보면 만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긴 게 답니다. 이건 따로 외관 안 살펴볼게요. 네 카디오이드 단일 폴라 패턴이고요.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20에서 2만까지 일반적인 컨덴서와 비슷한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시멈 SPL 132dB 그리고 프로덕트 웨이트 무게가 275g으로 지난 시간에 오리진보다 가볍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운로드 쪽 클릭하게 되면 이쪽에 보이시죠? 이제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1km 넘어가는 데에서부터 살짝 내려갔다가 이 위쪽에서 다시 싹 올라오는 5km 대역에서 딱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꿀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오리진의 프리퀀시 리스판스 모양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거는 위쪽이 이렇게 올라가네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이쪽 소리가 굉장히 단단했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사실 EQ를 좀 많이 이렇게 프리퀀시 리스판스 보다 보니까 저 프리퀀시 리스판스랑 실제로 소리가 굉장히 다른 경우도 많았고요. 우리가 보면서 이럴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 뭔가 저 정도의 움직임을 딱 보면은 아, 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감은 좀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퀀시 리스판스도 두 개가 확연히 좀 달랐는데요. 과연 그럼 액티브, 액티브 무빙 코일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저희 바로 녹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은 했죠. 사운드 들어봐야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저희는 미리 서시로 녹음을 진행을 해봤고요. 사운드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4부터 먼저 모니터 해볼게요. 락커 탄생이죠? 자, 나레이션입니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네, 좋습니다. 늘 익숙한 사운드죠, 214. 자, 이번에는 엘라먼트입니다. 엘라먼트. 사운드 들어볼게요. 저음이 대단하죠? 네, 나레이션입니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동굴에 있어요, 동굴. 중독이 벙하네요. 이게 지금 심지어 제가 EQ를 아까 전에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만큼 깠는데도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드라이소스 이제 일단 기타 기타만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진짜 믿더니 이게 저음이 공진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럼 214 한번 들어볼게요. 완전히 와, 이거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아니, 솔직히 이거 저희 리뷰사상 최극단적으로 갈리는 마이크 아닙니까? 맞아요. 와, 이거는 자, 알던 소리가 아니야. 네, 214 보컬 드라이브 들어볼게요.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걷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 수 있게 네, 엘리먼트 드라이입니다.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걷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 수 있게 하지만 락커는 탄생했다는 거 자, 나레이션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엘리먼트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네, 214입니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야, 이렇게까지 다르다고? 바리스타입니다. 아니, 이거 역대급이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가장 차이가 많이 나. 어, 이게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 프리커시 리스폰스 그림이랑은 사실 그 그림을 보고 이해가 좀 되지 않는 일단은 녹음 결과물이 나왔고 어, 이거는 글쎄요. 이게 저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어,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게 못 쓸 것 같아요. 저는 감당을 못 할 것 같아요. 부담스럽네. 어, 그러니까. 서로 좀 많이 부담스럽네. 그 뭐랄까 얘는 기분 좋은 따뜻함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건 좀 감당한 데는 벙벙거림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리진 같은 경우는 EQ잉을 했을 때 그 뭔가 좀 더 풍 오히려 쳐내니까 더 풍성해지고 뭔가 좀 더 이렇게 만들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해보죠. 엘레멘트를 자, EQ만 해가지고 기타만 한 번 들어볼게요. 더 쳐내야 되나? EQ를 좀 더 쳐볼게요. 저음을 더 깎고 이거는 뭐 저렇게 하면 너무 과하지 사실 EQ잉이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 한 번 들어볼게요. 기타입니다. 아는 소리나 아는 소리 사실 이게 꺼볼게요. 밑에가 이만해지네. 214 들어볼게요. 요 EQ로 이제 214를 들으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소리가 날 거예요. 하이밖이 안 들리죠? 꺼볼게요. 이 소리랑 아까 그 는 소리랑 비슷하네. 그러네. 지금 엘레멘트를 지금 엘레멘트를 지금 엘레멘트를 이 정도로 까야 쳐내야 우리가 아는 소리나요? 그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못 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상도 받고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타입의 마이크라고 하는데 너무 새로워서 부담스럽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이런 류가 나왔다는 거는 또 이런 거를 받아낼 수 있는 뭐 또 좋은 악기가 있지 않겠느냐? 뭔가 어디에 쓰임새가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뭐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저음을 당길 수 있으면 뭐 자연에 가서 자연의 소리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러면 왜 그 그런 뭐냐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에서 사운드를 넣기 위해서 소리를 이렇게 따고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 썼을 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내가 아는 분야 안에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타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 전용으로 넣고 쓰기에는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은 그런 마이크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얘는 가능해요. 얘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충분히 기타와 보컬용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얘는 기타와 보컬용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강력하다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운드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 엘러먼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그 액티브 무빙 코일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그 사운드도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오늘은 이게 좋다 나쁘다에 대한 평가는 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우의 수가 많고 이러면은 비교대상 될 텐데 뭐 일단은 좀 이거 하면서도 아직까지는 네 일단 뭐 가오나시를 닮았다 네 면도기 같다 그렇습니다. 별로 없을 때 자 이렇게 이렇게 마이크 또 사운드 들어봤고요 뭐 이 마이크는 저희가 여러분들께 뭐 바로 추천을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바로 뭐 혹평을 하거나 이런 거를 못하는 네 그런 마이크인 것 같아서 저희가 당분간 좀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알아본 후에 그다음에 액티브 무빙 코일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좀 정보가 쌓였을 때 코멘트를 하는 걸로 잠깐 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오늘 또 저희가 한 방법이 또 혹시나 음 또 약간 섣부른 또 맞아 모자란 리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잘 맞는 다른 악기의 종류나 사운드 종류가 있었다면 뭐 굳이 뭐 기타 보컬만 가지고 할 얘기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정보가 쌓일 때까지 일단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거리 재는 것도 우리가 너무 컨덴서처럼 해서 벙벙 거리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코일 특성 잘 몰라서 네 자 다음번에 좀 더 그 다이나믹 컨덴서 리본이 아닌 액티브 무빙 코일에 대한 조금 저희의 경험이 풍부해지기를 오늘 한번 바래 보면서 엘러먼트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은 친숙하지 않지만 자주 보면 친해질 것 같은 아스톤 이었습니다. 아스톤 이에요. 현재 아스톤 빌라 프리미어리그 9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나 아스톤 빌라라고 할 뻔했네. 그치 그래서 멈췄다가 토트넘에 이거 나가겠구나 이건 안 되겠다. 네 여러분 아직은 친하지 않지만 이제 친해지고 싶은 아스톤 이었습니다. 박구성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dam이 고맙습니다. 정도 Patrick 이제 기 rằng